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항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필요하다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지 반맛 없는 새끼가 하나였는데 처리해 기압의 딱가린데 세디스트야 나이트 시티의 치질 같은 놈이지 네가 힘 좀 써야겠어 자세한 사항은 첨부했어 자세한 사항은 첨부 Powered Note, 레전드가bé 첨부 회복 너로 멩때리 첨부 회복 첨부 회복 첨부 회복 내가 빼고는 아무도 안 죽었네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봐도 되겠지 안 그래도 설기 팍팍한 사람들이라고 의뢰는 완료야